1절까지 해보고. 지갑. 뭐야, 누구까요? 어? 이거, 이거. 이거 길어, 이거. 뭐야, 쟤 팬이 있어? 1절만 연주하고 한번 들어봐. 우와. 그녀를 하염없이 눈물이 나. 그녀를 하염없이 서글펀쳐. 니가 떠나간니 매일. 나 혼자 남겨진 아픔이 싫어. 자꾸 하염없이 눈물이 나. 자꾸 하염없이 서글펀쳐. 너를 사랑한니 매일. 전이 오지않아. 이 지독한 후유증 때문에. 이 지독한 후유증. 네, 이렇게 저희 노래의 콘셉트로. 제가. 불량한 후유증을 그려드리면서. 저희는 인사를. 지독한 후유증. 너 봐야 돼. 나 처음 볼 수 있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계속. 있. proper. 내 눈은 아무렇지 않던 짓을 안 가도 네가 쓰던 앤수 냄새가 맡으면 난 네 본래 이 사진을 꺼내 보고 싶어지는데 그려하여 옷이 눈물이나 그려하여 옷의 성이 퍼져 네가 떠나는 게 매일 나 혼자 남겨진 아픔이 싫어 자쿠하여 옷이 눈물이나 자쿠하여 옷이 성이 퍼져 마이크 소리가 살짝 낮아야 해 오케이, 오케이 아니야, 1절 이어져 있어 계속 불러야 해 가수야? 네? 가수요? 네? 저요? 저 가수 잠깐 했었어요 노래 잘하던데? 저 메인보컬 메인보컬이었어? 네 잘생기네, 메인보컬도 아니야? 제가 많이 됐어요 너였구나 야, 이런데 점수 안 나오면 제발 점수 아이씨 많이 연습하래 왜, 왜 점수가 아예 안 돼? 목이 진짜 좋다 아, 열창했다